50, 70 영어, 필수 표현으로 초보 탈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수 표현만 모았고요. 이거를 그냥 따라해봅시다가 아니라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고 멜로디는 이렇게 만드시면 좋습니다까지 모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10개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오해하지 마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경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자, 이거를 외워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면 don't,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어 없이 바로 don't 이것부터 나와주시면 됩니다. 뒤에 동사를 보면 get me wrong이라고 하고 있죠. get은 얻거나 받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get같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은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해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I get it. I got it.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get me wrong. 나를 잘못되게 이해하지 마. 이게 뭐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don't get me wrong.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get me wrong. 머릿속으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오해받았던 경험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 아니야. don't get me wrong.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다 같이 두 번만 해볼게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화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막 화낸다고 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화내고 막 진짜 일 안 풀리면 바로 짜증부터 내는 친구에게 it's no use getting angry.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it's no use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로 뭐 뭐 해도 소용없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it's no use ing. 여기서는 getting angry. get 플러스 형용사. 특히 여기서는 화난. angry에 있음으로써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화를 내는 거. 이 행동 쪽에 조금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it's no use getting angry. 화내고 있는 사람에게 쓰기 딱 좋은 거죠. 화내도 소용없어. it's no use getting angry. it's no use getting angry. 네 바로 한 번에 it's no use it's no use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Do you 다음에 work가 사용되는데요. Are you? Do you? 그 다음에 Can you? Did you?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적절한 이 기총법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Do you는 가장 먼저 보통 배우는 건데요. 뭐 뭐 하세요? 라고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봐요. Did you? 라고 물어보면 과거에 뭐 뭐 했어요. 고요. Can you? 뭐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장 접하면서 딱 한국어 보자마자 Do you?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Work는 일하다니까 Do you work here?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길을 걷다가 어떤 건물 앞에서 친구를 딱 마주쳤는데 사원증을 딱 걸고 제원하라고 한 겁니다. Do you work here? 또 여기서 일해?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가 재 볼게요.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말 별 것 아니었어요. 진짜 사소한 일인데 옆에서 막 호들갑을 떨면 아 진짜 별 거 아니었어. It was nothing reall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t was 그것은 뭐 뭐 였습니다. 과거 was 그 다음에 복수 형태는 were 비동사 현재 m, r, is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가 또 헷갈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It was 그것은 뭐 뭐 였어요. 과거는 was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해서 nothing It was nothing 그리고 정말 별 거 아니었어 라는 건 뒤에 보통 띵째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추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별 거 아니다 라고 해서 nothing really nothing really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거 진짜 별 거 아니었어. It was nothing really.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야?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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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 was nothing really. 아니에요. 정말 별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신발이 어디에 있죠? 라고 하고 있죠. 저도 뭐 이런 신발을 벗는 식당을 가거나 뭐 그런 장소를 가면 신발이 꼭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Where are my shoes?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보통 은행이라던가 버스 정류장 같은 장소를 찾을 때 Where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복수 형태는 Is가 아니라 Are 신발 같이 두 짝이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복수 형태를 써요. 신발도 있고요. 혹은 양말도 있고요. 바지도 그렇죠. 다리 하나 팔아 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jeans shoes socks 또 안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glasses 두 개의 다리가 있죠. 이런 것들 다 복수예요. 그래서 Where are my shoes?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is는 익숙한데 Where are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많이 얘기하면서 또 내 걸로 만들어주고 또 시간이 지나고 헷갈리면 비슷한 문장으로 또 만들어주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내 신발이 어디에 있죠.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now.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늦은 late 현재형이니까 it is 줄여서 it's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늦었다는 it's late 라고 하면 되지만 너무 늦었다. 특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너무는요 too 라고 좀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It's too late. 지금은 너무 늦었네요.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now.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너무 늦었네. 이렇게 too 조금 길게 끌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It's too late now.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막 어 미치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어 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나타낼 때는요.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I'm interested in Tidin 정도로 끝에 해주시면 돼요. I'm interested in 내가 흥미가 있는 것들을 모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패턴 책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해요. I'm interested in 한 번 더 해볼게요. I'm interested in 한 번 더요. I'm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있죠? Your culture 여러분의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정말 나는 유럽의 문화가 관심이 있다. 혹은 이렇게 태국의 문화가 너무 관심이 있다. 태국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I'm from Thailand. I'm from Germany. Oh really?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그리고 어떤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아는 거 상대방에 속한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걸 대화 주제로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요는 많이 사용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 문장 다시 한 번 얘기하면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한 번 더 큰 소리를 해보세요. I'm interested in your culture. 그리고 여덟 번째는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와인 마시러 가서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보다 아주 짧지만 간단한 영어 주시면 더 좋아 보이거든요.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요? 그냥 주세요 라고 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I want, I'd like, 땡땡, please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Can I have 한번 연습해 보세요. Can I have나, can I get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뭐뭐를 살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 같은 액체로 되는 것들은 보통 꾸며주는 말들을 많이 더해줘요. 뭐, 와인 한 병이라던가 와인 한 잔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와인 한 잔 A glass of rain wine A glass of 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한 잔이 됩니다. A glass of water A glass of red wine 이런 식으로 액체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요, 저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오,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침착하게 이 정도만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표를 원하시면 가리키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그거를 따로 Can I have a glass of red wine? This one 이렇게 딱 가리켜 주셔도 좋고요. 이름을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몰라서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 없네요. 뭐, 레드 깡보 이런 뭐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체크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가서 쭈뼛쭈뼛 어, 네, 체크인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I'd like to check in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d like to 가 등장했습니다. I'd like to I want to 보다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행 가셔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우리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는 체크인 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체크인 하고 싶은데요. 더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체크인 check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조금 더 확장하면 I'd like to get an early check-in early check-in 하고 싶어요. 좀 더 빠르게 뭐 3시가 체크인 시간이면 12시는 1시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말하죠. 그걸 하고 싶다라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표현 연습하고 내가 아는 단어를 더해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해 본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긴 문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체크인 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check-in 체크아웃 하고 싶어요는요. I'd like to check-out 그렇죠.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연히 딱 친구를 마주한 겁니다.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죠. 영어로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why라고 하면 왜 왔어? 이렇게 뭐 이유를 좀 꼬치꼬치 묻는 느낌이라면 what 무엇이 brings 데려왔습니까? you 당신을 here 여기로 말이죠. 뭐 직역하면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나요? 지만 이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어떤 일을 오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해요. 저 은행에 볼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아는 분을 어? 재원씨 이렇게 만난 겁니다. 와우 뭐 이름 얘기한 다음에 what brings here 어쩐 일이세요? 뭐 대출 받으러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다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일 수도 있겠고 친구를 보러 온 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걸 가볍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what brings here 어쩐 일이야? 다시 한 번 더요. what brings you here 한 번 더요. what brings you here 그렇죠. 항상 돌아오는 마지막의 마무리는 바로 퀴즈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리고 지금 한 번 얘기해 보신 다음에 댓글로 한 번 적어 보시면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틀려도 괜찮고요. 다른 분들 꼭 봐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 해본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마무리로 한 번 적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RIST 감사합니다.